외모는 진짜 거의 안 봐요. 정말로? 진짜 안 봐요. 피디님이 고백하는 할 수 있는 거 맞죠? 아잉 고말 속에 한잔해 오늘 첫 게스트는 미단이라고 합니다. 특전 소녀전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돌이 샤워 근데 우리 미단이가 제일 유명한 게 말이 엄청 많다고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한잔해로 정했잖아요. 술은 못 마시죠? 아 네. 저희 너머는 차를 끌고 와서 그러면 하이벌을 타드릴게요. 술 없는 하이벌로 너무 좋아요. 색깔이 어떻게 되려나? 오! 너무 예뻐요. 약간 수박바 느낌 나는데? 맞아요. 저 안 그래도 이번에 머리 했는데 아 맞아. 수박바 그 끝에 부분 느낌 난다고 방송에서 하는데 저 수박바 끝에 짠 5명 안 돼? 어 맛있는데요? 이상형이 뭐예요? 제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왜 피디님이 왜 웃으세요? 성격 말고 외모는 외모는 진짜 거의 안 봐요. 정말로? 네 진짜 안 봐요. 피디님이 고백하는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셔서 그럼 여기서 고백하는 몇 살이세요? 저 서른 한 근데 저 좋아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네 저 4살 위는 안 봐요. 죄송해요 저 4살 위는 왜 층오빠가 4살 차이가 나고 다들 말이 길어집니다. 고말 속에 한 잔 해. 이단님만이 가지고 있는 플러팅 기술이 있어요. 나랑 갈로란트 하러 갈래.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이라 치고 애교만 보여줄 수 있어요? 아잉. 그냥 술이나 한 잔 해. 도마뱀을 키우고 있어요? 아 맞아요. 도마뱀을 키우고 있어요. 어? 이름이 뭐예요? 이름 크롱이에요. 뽀로로 나오는 그 크롱이요. 아 저희 본집에서도 두 마리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자꾸 귀뚜라미가 탈출해가지고 잘 때 귀뚤귀뚤 소리가 나서 어느 정도 키우다가 저희 부모님이 파형을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못 알아봐서 주인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봐요. 손을 콱 물고 도망가고 두 마리를 키웠다. 아파요? 분명? 빨래집게 정도? 그 정도예요. 물어도 엄청 세게 자기 딴에 묻는데 귀엽다. 미돌이 샤워 설명 조금만. 저희 미돌이 샤워는 방송인 3명과 코스 1명과 일반인 친구, 막내까지 포함해서 총 5명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선량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공연 보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샌디는 뭐예요? 디지몬 OST 버터플라이 치어리딩으로 들어가고요. 팬서비스 들어가고 리얼라이즈라고 살짝 오타쿠 노래 하나 들어가고 큐티 언니라는 노래를 하게 됐고 요악해 브랜뉴 데이즈 라고 아셨는지? 저희 멘토님이신 수련 수련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근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 악기가 있다. 이렇게 갖고 왔는데 어떤 거 할 거예요? 써머라고 혹시 아세요?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어? 잠깐만요. 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잠깐만요. 다른 거, 다른 거. 옛날 드라마 고개스틴인데 잘한다. 아, 이소리였구나. 아까 전에 막 무슨 이소리 나길래 혹시 리코더를 가져왔나? 진짜 죄송한데 혹시 카메라를 부릅뜨고 부릅쓰죠. 나이져보다 진짜 제가 미더님 그려드릴게요. 아, 진짜요? 저 입술 아래 덤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신기하다. 진짜 먹을 복이 많다는 건데 근데 미더님도 안광이 되게 좋을 거 같아요. 저요? 네, 눈이 반짝거리는 거. 근데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 보면서 얘기할 때 눈 천천히 감았다고 해요. 나랑 발로란트 하러 갈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다 그렸어요. 근데 어렵지 않은데 저희 생각보다 너무 잘 그려. 저도, 저도 몰라. 이렇게 해서 짜란. 설정은 2초 한 번 더 할 때 네. 말이 없어지다니. 닮아줘요. 닮아줘요. 자기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저 태키 때 말 진짜 많이 하니까 혹시 말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조 분모 선물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태키 찍어드리면 제가 포토카드 한 장씩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랜덤 뽑기로 제가 정말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한 번씩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머 때도 진짜 곡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팬들이랑 재미나게 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지지직에서 미단이라고 검색하면 검색해서 제 방송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팬카페도 가입해 주시고 방송도 한 번씩 놀러와서 라디오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말 진짜 길다. 근데 채키 때 본인 말하느라고 팬분들 말 못하는 거 아니죠? 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은 팬카페에다가 후기로 나 미단이보다 말 많이 하는 성공 오 전에서 끝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tout 오디오가 비어질 일은 없네 컷 근데 한 잔이라 해서 술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안 돼. 원샷생 맞아 맞아 계속 그 날씨가 진짜 만나십시오. 아니 아 아 아 아 아 행복해요.